됐어? 어... 안 먹어봤어, 이거? 안 먹어봤는데? 그런 걸 처음 봤는데? 지금은 우군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군이 될 것 같은 맛 와, 진짜 신기하다 사리곰탕 맛나요? 사리곰탕이니까 제가 크루를 만드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라면꾼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최고의 세대가 하나 있고 우리 경희클럽 파김치 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동안 라면꾼데를 통해서 만들었던 크루들이 좀 극단적입니다 저도 너무 극단적이에요 뭔가 시너지가 나오는 뭔가 그런 크루를 만들면 어떨까?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근데 변함이 없다, 형 형어스러워 아, 야 극단은 어디죠? 이 크루를 만들어서 장대한 장대한? 장대한? 모험을 모험을 떠나는 거야 라면 먹는 거 아니었어? 아, 그... 모든 게스트분들이 봐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말 걸지 마, 말 걸지 마 무슨 크루야? 손을 되게 긋네 아유 그럼 조금만 갈라고 신개념 면접이네요 아, 그럼 그럼 이름이 뭐예요? 나의 이름? 네, 김풍 하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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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